오늘 보실 차량은 GMC 허머 EV의 SUV 버전 차량입니다. 그 중에서도 초도 계약 물량인 에디션 1 차량이고요. 이 차량은 허머 EV SUV 중 상위 트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트럭과 다르게 허머 EV SUV는 올해부터 생산이 시작되었고 올해부터 고객들에게 인도가 시작됩니다. 물론 올해에는 소량의 에디션 1 차량만 먼저 인도될 예정이고요. 이 차량은 미국 미시간 GM 팩토리 제로 플랜트에서 생산되는 차량이고 배터리는 LG 에너지 솔루션과 합작 개발하는 얼티엄 배터리가 들어가 있습니다. 총 3개의 모터가 들어가는데요. 이 얼티엄 드라이브 모터의 최고 출력은 약 830마력 정도입니다. 그리고 1회 주행거리는 약 520km 정도로 알려져 있고요. 이 차량은 익스트림 오프로드 패키지를 지원하는 차량이고 직경 35인치의 머드 터레인 타이어가 적용된 차량입니다. 물론 차량 하부에는 언더바디 보호장치로 마감되어 있고 무려 17개의 울트라비전 카메라가 적용되어 있습니다. 이 차량은 GMC 시에라 EV와 쉐보레 실버라드 EV의 플랫폼을 개량한 GMBT1 플랫폼으로 개발된 차량이고요. 이 에디션 1의 가격은 10만 5천 5백 95불로 미국의 배터리 보조금은 받을 수 없는 차량입니다. 그럼 영상으로 어떤 차량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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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법은 1965 7만 5 reorgan 지금까지den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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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